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책상은 우리가 일하거나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필수적인 가구로 생산성과 집중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책상이 등장하는 꿈은 우리의 일상적인 책임, 목표,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책상은 주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상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나 중요한 과제가 다가오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책상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로도 인식됩니다. 따라서 책상 꿈은 현재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다시 점검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는 내면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또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꿈은 자기 개발과 성취를 향한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꿈을 자주 꿀 수 있습니다. 책상이 깔끔하고 잘 정돈된 꿈은 현재의 삶이 안정적이며 앞으로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이나 학업에서의 성공,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은 완벽주의 성향이 지나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혼란스러운 책상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바쁘고 활기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책상이 어지러워 보이는 꿈은 스트레스와 혼란,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혼란스럽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집중하여 일하거나 공부하는 꿈은 현재의 노력과 성실함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곧 성공적인 결과를 예고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꿈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오래된 책상은 전통과 경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낡은 책상은 현재의 상태에 불만이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책상 아래에 숨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례, 일 정리된 책상에서 일하는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승진을 앞두고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승진 후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사례, 이 어지러운 책상 꿈 대학생 어신은 졸업 논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서류와 책들로 가득 찬 어지러운 책상을 마주했는데, 이는 그녀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 꿈을 계기로 어신은 논문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례, 삼 책상 아래의 숫는 꿈 판 회사원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꿈에서 그는 책상 아래에 숨어 상사의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실에서 그가 겪고 있는 압박감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과 걸상을 찾지 못한 꿈 호시, 취직, 입사 등에서 실패하게 됨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으려는데 찾을 수 없는 꿈 과거 제약 시절에 자신이 앉던 책상을 찾아 안게 되는 꿈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좋은 꿈이다. 그러나 자신의 책상을 찾으려 하는데, 그 책상을 찾지 못했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할 일이 생기게 됨을 암시하는 꿈이다. 책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꿈 꿈 속에 책상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면, 실제로도 자신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책상에 앉는 꿈 다른 사람의 책상에 앉게 된다는 것은, 그 책상의 원래 주인이 하던 일을 맡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꿈을 꾼 사람이 학생이라면, 입학시험에 통과될 것이며, 졸업생이라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책상 위에 문서가 가득 쌓여 있었다면,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암시함으로, 골치 아픈 일을 떠맡게 되거나,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칼라 유리 구슬을 책상 위에 굴리는 꿈 은혜가 명석해지고 신비하고 우묘한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창조, 계획, 실천 등으로 미래를 살게 한다. 달맞이 꽃이 책상 위에 활짝 피어있는 꿈 분해 개발과 창의성을 가져다 주고, 업무 능률이 향상된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올라상, 분장을 받게 된다. 책상 서랍을 열려고 하는데 열지 못한 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김 어떤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를 차지하여 자리에 앉는 꿈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거나, 직장 내지 자신의 사업을 갖게 되며, 직업이나 경영사에 따른 자리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책상 다리로 정면으로 앉아 있는 꿈 모든 잡념과 범민을 떨쳐버리고, 심신 수양을 하게 된다. 참사는 한다. 책상 서랍이 열려져 있어 닫으려 해도 닫히지 않는 꿈 부부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음을 암시 남의 책상 위에 놓여진 책이나 문서를 읽는 꿈 비밀이나 부정에 관련된 일을 알게 된다. 책상 위에 손목 시계가 빛이 찬란한 꿈 사무적인 일이 잘 풀리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큰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경전이나 문서 등을 보는 꿈 사업이 번성하고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는 등 부귀, 발전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책상 위에 난초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문예 작품을 창작한다. 잊었던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능률, 감상, 행운 등이 있다. 책상과 걸상이 함께 있는 꿈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살림을 장만함 에머라일드 구슬이 책상 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꿈 새로운 물건이나 특효약을 발명한다. 명예,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재물, 낙찰, 문서결제, 계약 등의 길조가 있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예쁜 다람쥐가 책상 위에서 도토리로 고개를 하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전문기술 실습, 묘기를 연출하게 된다. 새로운 책상을 맡은 꿈 새로운 직무 또는 권리가 주어지고 헐고 나이근 책상을 맡으면 직책, 권리, 지휘 등이 강등되거나 견책을 당하게 된다. 다람쥐가 책상 위에서 보토리를 가지고 재주를 부렸던 꿈 색다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이나 계획을 세우게 될 짐초 다람쥐가 책상 위에서 보토리를 가지고 재주를 부렸던 꿈 색다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이나 계획을 세우게 될 짐초 책상 위에 놓인 이름표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입심양령하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경사 등이 생긴다. 책상 위에 놓인 수석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꿈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학생은 머리가 트이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책상 위에 누가 꽃병을 갖다 놓는 꿈 앞으로 기쁘고 희망찬 일이 생긴다. 책상 서랍이 닫혀있는 꿈 애정면에서 실망이 있다. 서랍이 열려 있었다면 별단을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다. 당분간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책상 앞에 걸상을 끌어다 앉는 꿈 어떤 부서나 직책, 지혜가 결정된다. 책상 위에서 대추알을 유리조리 굴리는 꿈 어떤 사업과 일에 사전 상술적으로 손익 계산을 하게 된다. 경영기법이 있다. 해고를 책상 위에 놓고 만지작거리는 꿈 어떤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특수한 일거리가 생긴다. 책상을 정리 정돈하는 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획했던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된 책상 위 꽃병에 예쁜 꽃이 싱긋하게 피어있는 꿈 어지럽던 정신과 마음이 말끔히 가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공부나 독서를 하게 된다. 명예, 창작, 연구, 발명, 아이디어, 학업성 적향상, 사랑의 꿈, 행운의 여신, 시험 만점, 무역 수출 오조, 문화의 광장에서 만남 등이 있다. 책상 위에 붉은 머리 같은 산호가 보이는 꿈 영적 두뇌발달을 가져다 준다. 학생은 머리가 명석해지고 학업성적이 올라 장학생이 된다. 앞날이 희망차게 보이고 계략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긴 잠을 깨고 학업과 성공의 장이 열린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큰 수정이 맑고 빛나는 꿈 영적인 개념으로 분해발달이 되고 신비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학생은 정신이 맑아지고 학업성적이 향상된다. 창조, 연구, 발명 등의 성공을 하게 된다. 훌륭한 경영기법으로 국제시장을 강타한다. 누군가 자신의 책상 위에 꽃을 올려놓은 꿈 일처리에 대해 칭찬을 받거나 연인이 생기게 됨. 수업을 하러 교실에 갔는데 책상과 걸상을 찾지 못하여 당황하는 꿈 입시, 취업, 진급시험 등에서 떨어진다. 책상 위에 수선화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잊었던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깊은 학문과 진리를 깨닫게 된다. 행운이 온다. 값비싸 보이는 책상 장롱이 방 안에 가득한 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귀인을 만나서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는 꿈 높은 사람의 책상이나 멋진 의자에 앉는 꿈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됨.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벌레가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문서상 기론이 보인다. 행제, 결제, 계약, 식복 등의 길조이다. 책상 위에 비취알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린다. 큰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책상 위에 난초꽃이 피어있는 꿈 정신, 두뇌의 발달을 가져와 새로운 문예작품의 창작이 있거나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됨. 인삼뿌리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내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게 된 자기 책상의 서랍이 모두 열려있는 꿈 좋은 기회가 생김 방이나 책상 책장에 열쇠를 얻는 꿈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꿈은 어떠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음을 뜻한다.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에 앉는 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자신의 입지가 확고해짐 책상 위에 많은 책이 쌓여있는 꿈 지식이 향상되고 성적이 오르게 되며 경영인은 사업의 전망이 밝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책상과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꿈 지의나 사업 등의 좋은 기회와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금전적 안정과 명예에 연관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책상 위에 참나리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적발달과 두액의 발을 가져다 주고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른다. 짧은 거리인 책상과 책상 사이를 몇 발차고 걸어가는 꿈 직책의 변동, 책임의 전가, 이전 등과 관계된 표현이다. 책상 서랍 속에 모과 서너 개가 들어있는 꿈 짭짤한 용돈으로 하루 온종일 기본 좋게 쾌제를 부른다. 새 책상 앞에 앉게 되는 꿈 책상은 직위, 명예관공서, 책임자, 경영자, 일, 입학 등을 상징하는데 자신이 책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암시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꿈에서 새 책상에 앉았을 때 그 책상이 다른 사람의 책상과 비교해서 아주 크고 멋진 책상이었다면 자신이 승진을 하게 되어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새 책상에 앉았다면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게 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교실에서 자신의 책상을 찾거나 남의 책상 앞에 앉는 꿈 취직, 입학, 출마, 진급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꿈 학생은 정신이 밝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줄을 잇는다. 책상 위에 수곡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사무원은 업무 능률이 향상된다. 창의성이 있다. 창의성이 있다. 창의성